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. 힘든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라 가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.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돌아가시는 이 발걸음 가벼우시라고요. 조금 어렵게 모신 선배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김국한씨의 무대 전하면서요. 저는 이만 무대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베스트 가요 쇼 베스트 MC 윤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말이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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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보는 바라는 Workersin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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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